안녕하세요. 유니티 같이 배워보는 시간 12번째구요. 드디어 저희가 한번 마인스톤 찍을 때가 왔나봐요. 다음 것을 넘어갔더니 Get Started with Unity 퀴즈. 퀴즈를 풀어야 되는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. 파운데이션 과정이구요. 이제 이건 좀 많이 주네요. 경험지도 60이나 주고 6개 문항 푸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고 그동안 우리가 11번에 짧게 자르긴 했지만 과정을 거쳐왔지 않겠습니까? 이 정도는 풀어야 되겠죠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게 미리 푼 거 아니에요. 제가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. 요약 퀴즈의 목적은 인스톨 유니티 퍼스트 타임. 이미 깔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거 그리고 유니티 허브에서 하는 거 뭐 했구요. 그 다음에 그 유니티 에디트의 가장 기본적인 성능 기능 이런 거 확인하는 거 해보겠습니다. 네 6개 중에 5개. 많이 맞춰야 되네. 1개 틀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2개 틀리면 안 된다는 거네요. 24시간 내에 할 수 있다. 어쨌든 한번 이걸 틀리면은 하루는 지나서 해야 된다는 건데 아 이거 이거 지금 진짜 생으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풀어 보시죠. 아 5개는 맞아야 되는데 봅시다. 1번. 유니티 허브의 역할이 뭐냐. 유니티 프로젝트를 크리에이터하고 매니지한다. 유니티 버전을 트랙하고 인스톨한다. 커뮤니티인 게 다 맞잖아. all of the above. 맞겠지? 2번. 유니티 퍼스널 스티던트 플랜을 놓고 스티로 하려면 뭘 아 이거 어려운데 큰일이네. 아 보자. 유니티 크리에이션에서 돈을 벌면 안 된다. 아 그 다음에 2D 게임만 만들 이건 아니고 아 그 다음에 유튜브 비디오라든지 소셜미디어 컨텐츠 이것도 아니고 1년에 1억 이하로 벌면 어 그래 이거 같아요. 1억이 아니라 뭐 10만 달러죠. 10만 달러. 한 1억 좀 넘죠. 3번. 어 히어라키 윈도우 하고 씬 뷰. 아 야 이건 우리 그 입 저기 유니티 에디터 그 생각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히어라키 윈도우 하고 씬 뷰의 관계는 뭐냐. 게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면 아 이게 다른 쪽에서도 선택이 된다. 여기에 그 모두 다 지금 현재 씬의 컨텐츠를 보여준다. 어 이거 어려운데 어떡하지 히어라키 윈도우에도 나오고 씬 뷰에도 나오잖아요. 그런데 게임 오브젝트를 하나 선택을 하면 어 이게 다른 쪽에도 선택이 맞잖아. 이거 선택하면은 씬 뷰에도 선택되어 있고 히어라키 윈도우에도 선택되어 있거든요. 맞고 그 다음에 지금 커런트 씬에 현재의 씬에 있는 컨텐츠를 보여준다. 어 이거 아닌 것 같아. 이거 이거 찍어. 이걸로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어떡하지 다섯 개 못 맞지. 씬은 무엇인가. 어 게임 플레이의 세션이다. 어 이렇게 어려워. 그 다음에 하나의 환경 레벨 또는 디스플레이. 게임의 디스플레이다. 3D 스페이스의 스냅샷이다. The space viewable by the camera. 카메라에서 보이는 공간은 이거 아닌 것 같고 스냅샷 아니고. 둘 중에 하나인데. 게임에서 하나의 환경 레벨 또는 디스플레이. 아닌 것 같아. 이거 같습니다. 세션. 아씨 어떡하지. 다섯 개 못 맞는 거 아니야. 네 만약에 게임 오브젝트를 씬 뷰에서 선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. 게임 오브젝트의 프리뷰가 게임 뷰에 나타난다. 그 컴포넌트가 인스펙터 윈도우에 보인다. 그 다음에 이 컴포넌트가 컨솔 윈도우에 보인다. 게임 오브젝트가 인스펙터 윈도우에 보인다. 프리뷰가 보인다. 이거 씬 뷰에 게임 오브젝트 있을 때 선택하면 컴포넌트가 인스펙터 윈도우에 보인다. 이거 아닌가. 이거 같아요. 찍었어. 할 수 없지 뭐. 유니티 아이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. 유니티 에디터는 유니티 허브를 쓰기 위해서. 에세스토어를 쓰기 위해서. 유니티 커뮤니티 라든지 유니티 포럼에 참여하기 다 맞는 거 아닐까요? All of the above. 아... 보겠습니다. 다섯 개는 하나만 틀리자 제발. 정답! 제축. 아... 두 개 틀렸습니다. 아... 내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... 이거 편집하고 다시 해야 되나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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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